입안이 신성현 나한테 맨날이 너무 좋아요 야수는 진짜 고소해요 라면, 이게 무슨? 네, 그거 라면 라면, 라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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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 라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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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어머맛은 좀 근데 맛있어요 그래도ессa. 라면! 연애는? 라면! 라면! 여기가 다수야. 다수야. 이거 다수야. 지금 제가 다수야. 이거 다수야. 이거 진짜 이렇게 크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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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기. 이거 다수야. 이거 다수야. 아, 야, 다수야. 진짜 엄청 많네.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조금 빨라 일반 국룡인들은 랍을 먹어요 랍을 먹어요 랍을 먹어요 고마워 고마워 한 30분 기다린 것 같은데요? 이렇게 길게 기다려서 먹은 적은 처음이에요 엄청 커요 그죠? 근데 여기 안에 써가 있어요 고카츠랑 같은 맛인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옷도 많이 팔아요 대박이다 밥맞아 해주는 것도 있고 인형 뽑기 대박이다 여기 진짜 하실라 제가 만약에 어린이였으면 여기 진짜 좋아했을 것 같아요 대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요 식물을 팔아요 대박이다 너무 맛있어 네 먹어볼게요 맛있다 맛있다 안에 고기가 있네 맛은 조금 짠데 맵지는 않은데요? 진짜 크다 이거 진짜 크다 이거 닭도가 있네 아무튼 이제 먹기가 너무 좋더라 더 먹고 싶은데 배불러요 어떡하지? 애기들 귀여워 우와 올라온다 대박 온 가족이 와서 놀 수 있게끔 참 잘 되어있는 것 같아요 대만은 이게 뭐예요? 이게 뭐예요?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거 너무 맛있다 여기 애기들 청구 애기들 놀 수 있는 거 대박이다 진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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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황화와 거의 다 똑같아요 템요? 한국인들이 왔어요 한국인들이 왔어요 네 한국인들이 왔어요 이 한국인들이 왔어요 한국인들이 왔어요 몇 갠만 원 갈게요 50 정도 한금 50만 원 안 한금 1만 원 갈게요 오오 알겠습니다 오오 알겠습니다 1 2 이곳에 까mail을 할 수 estar 네 50만 원 감사합니다 거의 다 다emand object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 로스 제 거 그냥 이렇게 남겨요 아 이거 좀 하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맛있다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맛이예요 오 앗쏘! 저거 봐 우와 진짜 우와 진짜 예뻐요 대박 박하야 이상하게 생겼어요 어구야 끈적여 되게 작죠? 제 눈 알만해요 하하 하하 고명 같은 것이예요 메론 맛 나요 근데 그 저 싫어하는 약간 루안 루안더 고우가 아칸?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딸기맛 나요 뿅 뿅 뿅 뿅 뿅 뿅 뿅 음 처음 먹어보는 식감인데 못쓰고도 고우가 아니에요 계속 먹다보니까 맛은요 이중에서는 저는 얘 베로마 얘가 제일 맛있어요 제가 주도민수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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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제가 希望你們開心就好 明天最後的日子在江花 而且明天我的妹妹過來台灣 她期待吧 我有期待 請拜託請拜託訂閱按讚加分享哦 今天的天氣這麼好 大家早上好 今天第四天在江花旅遊啦 你好 裡面吃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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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裡面吃燻肉飯還是便當 燻肉飯 大的小的 小的吧 小的吧 當地人吃的就推薦我好嗎 肉是肥的 肥的 肥的都敢吃的 好 要湯嗎 可以啊 可以 油魚 鵝啊 冬粉 肉絲丸子 你需要什麼 哪個好啊 你看你喜歡吃什麼 常拜我推薦這個肉絲湯 好好好 好 肉絲湯 多少錢呢 好 多少一百塊 一百 好 買回去提面 好 謝謝 謝謝 呵呵 都很Q 肉肉絲 肉絲 可以 可以啊 哇 謝謝 熱情啊 肉絲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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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是我的嗎 謝謝 肉絲 肉絲 全部黑目 我也不知道 他們已經看過了 魚 бер游 是嗎 哇 謝謝 歡迎 感謝 呢 而且 好吃嗎 好吃 誰不可以 천천히 드세요 감사합니다 고기 엄청 많아요 대박이야 아,姐姐 이거 이렇게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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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도 있다 대박 뭐지 죽순인가 오, 이거 죽순 많네 식감이 꽤 괜찮아요 음, 맛있다 좀 식도 들어간 것 같아 이제 세 색깔로 다 깨지는구나 와 와 여기가 찰떡이 없는데 음 음 돼지고기는 진짜 하나도 안 먹어 좀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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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스탕 예수 친구 좋아 고마워 이거 어때요? 고마워 좋아 오 고마워 고마워 요리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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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오늘 하늘 정말 이쁘다 여기 케이크 맛있대요 진짜 많이 줄 수 있어 대박이죠 근데 여기가 너무 맛있어? 이건 주인공 샴푼리 감사합니다 30분 기다려서 받았어요 너무 맛있어 이훌이 제妹매가 먹을 때 와, 너무 기쁘다 안녕 지금 여동생 만나러 다오앤지창에 가고 있어요 저희는 카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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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tinha 여기 뭘 뭐 뭔가 거든요 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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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천 쟤쟤 간장 아까 만났어서 너무 반갑었어요 진앤은 릴림 너무 긴장 하늘 너무 예뻐요 대박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